지난달 30일 광주 서구의 한 모텔. 남성 2명이 복사기를 들고 객실로 들어갑니다. 24살 이모씨 등 2명은 이틀 동안 이곳에서 5만원권 25장을 복사한 뒤 서울과 광주, 군산, 해남 등 20곳에서 사용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위조지폐는 한눈에 봐도 잉크가 번져있을 정도로 조잡했지만 고령의 영세상인들은 모두 속아 넘어갔습니다. 상인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조지폐에 5만원짜리를 주면서 담배 5천원짜리를 구입을 합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5천원권 5천여 장을 만든 뒤 세차장 동전 교환계에서 38장을 사용한 26살 김모씨 등 3명이 구속됐고 8월에는 만원권 40장을 위조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모두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집회 위조는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고 경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칼라복사기로 다량으로 제조해가지고 유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원에 방지하고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1, 20대의 위조지폐 제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전국 공조수사를 통해 통화 위조사범들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KBC 뉴스 이Power입니다.